인간들은 파괴적이고 또 서로한테 잔이라고 이 세상에서 단 하나 두려운 것이 있다면 여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? 우리는 뭘 잘못했다고 이 놀아 이 새끼야! 권장 소리 기간을 5년 이상 넘기고 싶다 패기 처음 해야 합니다 우리 못 뛰어나 우린 영혼이 함께할 것인걸 스테이크 더 준비한 게 neces Provided 하나 둘 둘 셋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